데드풀과 울버린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오늘은 엑스맨 탄생 울버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울버린 로건은 형 빅터와 자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빅터의 아버지에게 사망 분노한 로건은 돌연변이로 각성해 빅터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알고보니 자신이 죽인 남자가 친아빠였다는 것 친형제였던 빅터와 로건은 그 후로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았고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힐링 팩터라는 사기 능력을 가진 둘은 그야말로 군인이 체질이었죠. 그러다가 스트라이커라는 남자를 만나 특별한 팀에 입성 도련변이로 이루어진 팀에는 데드풀 웨이드 윌슨도 있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이들을 데리고 작전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 여기? kke difí 주대기만 닫으면 완벽하다는 웨이드가 마무리 너무 쉽게 최상층에 도달한 스트라이커는 아담한티움이라는 희귀 광고를 가져갑니다 출처인 한 마을에가 학살을 시작하는데 로건은 이런 무차별 학살을 원치 않았고 그렇게 팀을 떠난 후 케일라라는 여행과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목수로 먹고 살고 있었죠 스트라이크의 팀도 해체되어 도렌맨이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빅터가 팀원들을 찾아다니며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로건에게는 스트라이커가 직접 찾아오는데 다시 팀을 꾸리자는 말에 로건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게 되는 로건 케일라가 손을 대자 순순히 말을 듣는 남자 그리고 다음날 빅터가 케일라 앞에 나타났고 로건은 케일라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빅터의 흔적을 본 로건은 빅터를 죽이기로 했죠 왜? 왜? 왜 이랄지? 왜 이랄지? 왜 이랄지? 왜 이랄지? 왜 이랄지 이해할 수 있는지? 패배한 로건은 스트라이커와 다시 마주합니다 복수의 기회를 주겠다며 로건을 설득한 스트라이커는 로건을 최강으로 만들어준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뼈에 아담만티움을 주입해주겠다는 소리인데 힐링 팩터가 있는 로건이기에 가능한 실험이 시작되고 기억을 지운다는 소리에 로건은 탈출을 시작 로건을 무기로 만들어 사용하려는 스트라이커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탈출한 로건은 공짜로 개사기 무기를 얻은 셈이었죠 한 노부부의 선의로 피할 곳을 찾았는데 아담한티움의 강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어 있는 컴퓨터는 방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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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무 존을 찾아갔는데요 빅터가 도련베니를 사냥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파워 담당이었던 프레드를 찾아 단서를 찾기로 했고 한판 떠주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빅터와 스트라이커는 한편이라는 프레드 둘이 함께 도련변이를 사냥하고 있었는데 섬에서 무슨 실험을 하는 중이었고 로건은 그 섬에서 탈출했다는 돌연변이 갬빛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리에는 빅터도 등장 그런데 빅터를 만난 로건 방해되니까 꺼져 드디어 죽일 기회를 얻었으나 갬빛이 이를 방해합니다 스트라이커의 진짜 목표는 돌연변이들의 능력을 모두 갖춘 괴물을 만드는 것 그 실험 대상은 데드풀이었습니다 로건은 섬에 도착했고 스트라이커와 마주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케일라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스트라이커의 편에서 로건을 감시했던 것이죠 복수의 의미가 없어진 로건은 돌아갔고 사실 케일라는 스트라이커한테 잡혀있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협조한 것이고 빅터는 자신도 아담한 팀을 받기 위해 협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 로건을 유인한 것이었죠 자비를 베푸는데 자비를 베푸는데 로건은 서둘러 잡혀있는 돌연변이들을 구합니다 로건은 서둘러 잡혀있는 돌연변이들을 구합니다 로건은 더 불편하려고 헤비가 있습니다 비유의 문이 아, 도로는? 아마 잘 할지. 이제! 지금! 꼭, 여기가! 가자! 로건은 웨이드를 높은 곳으로 유행 마음을 바꾼 빅터가 로건을 도왔고 츤데레 대사와 함께 싸움을 시작합니다 눈깔 빔까지 얻은 웨이드였는데 데드풀이 말 못할 바에 죽는 게 낫지 빅터는 떠나갔고 갬빗이 로건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케일라가 총을 맞았고 로건은 케일라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는데 아담한 듬 총알을 가져온 스트라이커가 등장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로건은 쓰러졌습니다 접촉 최면 능력이 있는 케일라는 스트라이커를 보내버렸고 힐링 팩터 덕분에 죽지는 않은 로건은 다시 깨어났는데 대신 기억을 잃고 말았네요 갬빗은 커녕 케일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엑스맨 탄생 울버리는 막을 내렸는데 사실상 없는 영화가 돼버렸죠 이 엑스맨 유니버스라는 게 워낙에 많고 감독도 많아서 각본이 계속해서 초기화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 작품은 스핑오프로 유일하게 데드풀이 나오는 엑스맨이기도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웨이드 윌슨 본인이 흑역사를 지우겠다며 과거로 가 그린랜턴에 출연하려는 자신을 죽이고 본 작품에서 입막히고 실험치가 된 자신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밈을 위해 탄생한 영화라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데드풀의 입장일 뿐 이 영화는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에 상당한 입체감을 더해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의 형 빅터와 울버린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아담한 디움 손톱을 가진 울버린이 탄생하는 과정까지 데드풀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영화는 잘 나온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09년에 데드풀과 울버린으로서 만난 두 명은 2024년 7월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엑스맨 유니버스도 이참에 다시 한번 쭉 정주행을 해보려고 하니 엑스맨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함께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맨 탄생 울버린의 이야기였고 저는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